일본의 한 어촌마을 이곳에서 여생을 보내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스무살 때 고향 제주도를 떠나온 할머니. 그녀는 왜 이 머나먼 땅까지 온 걸까요? 오버스는 어디서 외국에 왔어요. 모두가 왕으로 오고 왔어요. 오버스는 왜 이리 오고 왔어요? 이제는 고향에 가고 싶지만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늙고 병든 몸 간다 해도 반길 사람이 없습니다 엄마, 아버지 보고 싶어요 시대의 경랑에 휩쓸려 원치 않는 삶을 산 그녀 낯설고 물설은 곳에서 고향이 그리울 때마다 노래로 마음을 달랬습니다 시대는 등에다지고 바람물에 집을 삼고 갈라기는 벌을 삼아 두렁박을 깨남삼고 일제강점기 고향바다를 떠나 출가물질을 나선 해녀들 그녀들은 왜 현의 탄을 건너야 했을까요 아름다운 풍광과 푸른 바다의 제주 이곳에 제주바다와 함께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땅위에 논밭에도 다 주인이 있듯이 제주바다의 주인은 바로 해녀입니다 바다밭 농부 해녀 그녀들은 이 척박한 섬에서 살아남으려 오늘도 차가운 바다에 뛰어듭니다 한때 이 마을에서 제일 물질 잘하는 해녀로 꼽혔던 권영의 할머니 이제는 다 옛말이지만 오늘도 물질을 나갑니다 제일 고려 갈바 우미허북, 소라잡북 다 할 것 다 같아 보이지만 해녀들은 실력에 따라 계급인 아닙니다 잠수 능력에 따라 상군, 중군, 하군이 되는 해녀의 일생 보통 나이 든 해녀들이 하군이 되는데 그녀들이 물질하는 얕은 바다는 할망바다로 부릅니다 상군들은 결코 할망바다에 가는 법이 없습니다 상군도 나이 들면 할망바다의 주인이 될 거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서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택한 해녀들 굳이 욕심부리지 않아도 드넓은 바다밭에는 딸 것들이 지천입니다 척는 거라 사람이 점수가 쳤는 거죠 전북을 어디 전북이 그냥 둥그러어 물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더 뜨거우고 저거 뜨거우고 저거면 여기 다 도랑 쳤는 거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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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야 잡는 거 곧 아흔 살이 될 노 해녀에게도 아낌없이 제 몸을 내어주는 바다 해녀들은 바다의 흐름을 거스리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썰물때 물타고 나갔다가 물이 들어오면 같이 따라 들어오듯이 바다의 순리에 따르는 게 해녀의 인생입니다 고령임에도 서너 시간을 쉬지 않고 물질한 노 해녀 부지런히 몸을 놀린 덕에 깊지 않은 할망바다에서도 남부럽지 않은 수확을 얻었습니다 겉듯 썹는 게 안새 더워 아이고 더워 다 피울 것과 언제나 넉넉한 결실을 안겨주는 바다 하지만 그녀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바다는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옛날에는 머구리배 한 8척, 5척 절로 넘으면 이 거지 성산포 앞 거지 머구리배가 일제강점기 잠수기 어선으로 해산물을 싹쓸이하며 제주 바다를 황폐화시킨 일본 구한말 구한말 학자 김윤식 학자 김윤식은 그런 현실에 통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가 3,400척의 일본 배들이 십 수년간 제주 바다를 고갈시키고 있다고 걱정할 정도로 당시 상황은 무척 심각했습니다 오랜만에 한 동네에 사는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권영애 할머니처럼 해녀인 동생은 유일한 피부치자 동료죠 그러나 자매가 떨어져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큰딸을 데리고 대마도로 출가물질을 나갔던 때입니다 어머니는 배탕 매역해를 나가고 난 그 방에서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모르는 건 걷어야 되고 걷고 이젠 이래 대려놓고 겪었어 옛날에 아이 점수들 해녀들 다 끓어 먹어 다시 수많은 해녀들이 빈 제주 바다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 일본행을 택했습니다 한창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던 일본에게 화학연료로 쓰였던 해초는 꼭 필요한 자원이었는데요 특히 전쟁을 위한 군수물자 원료로도 사용됐기에 해초 확보는 일본의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당시 설비가 많이 되는 잠수어선 없이도 해초를 채취할 수 있는 사람은 제주 해녀밖에 없었고 그래서 일본은 해녀들의 출가물질을 부추겨 감태를 채취하게 시켰습니다 일본사람들이 감태도 무신걸로 총앤디 총뿌룡앤디 뭐지 신다고 허용 보내라 했지요 별걸 허당이라도 그 뒤서 허용 보내라 하면 다른 일 덮어놓고 그거 허용 보내라 보냈지요 돈도 많이 안 줬어요 돈도 많이 안 줬지만 계속 몇십 년을 했지 몇십 년 해방되기 전입니다 해녀들에게 핍박과 수탈을 일삼으며 감태 채취에 열을 올린 일본 해녀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본 군수물자 준비에 선봉에 서게 됐습니다 일본의 감태 채취는 자국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물자 수송이 편리한 항구 근처에 공장까지 세우고 해녀들이 캐온 감태를 가공해 일본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유독 공장 유독 공장이라고 해서 그냥 막 말려서 불타서 덩어리 지면 그걸 다시 그냥 그 큰 가마에다가 층층층 앉아서 그걸 끓여요 끓여서 그걸로 어떻게 제조를 해냈는지 그냥 우리 막 어린 때라도 좀 무서워요 조금만 잘못하면 빼끗하면 때리기도 잘하고 그렇게 사람을 사람하고 잘하려고 막 덥고 얼굴을 자기네 영이니까 장인의 마음이니까 막 바다에서 마음대로 캘 수도 캘 것도 없었던 해녀들 결국 많은 이들이 출가 물질을 택했습니다 출가 물질은 제주와 오사카를 잇는 전기선이 생기며 더욱 늘었는데요 파양 바다에서의 물질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일본인들은 다른 해산물 채취를 막고 오로지 감태만 캐게 했으며 그것마저도 헐값의 사기 일쑤였습니다 며칠 온 거 며칠 날은 며칠 온 거 다 그거 해서 계산해서 내주지 뭘 빼는 건 쏠 값 빼고 나무 값 빼고 그거 뺄 거 그게 먹은 거 일본인들의 얄팍한 농간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해녀들 결국 참다못해 일어나 항일운동에 나섰습니다 막 곰이 들르고 뭐 창들 비창이라고 했어요 막 전복대는 그거 들르고 막 그냥 해서 무섭게 그렇게 해서 따라다녔다고 우리 어머니는 그때부터라도 자라진 못해도 그치로 가서 같이 했다고 그렇게 말 해녀를 알리며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물질밖에 몰랐던 해녀들이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해녀 항일가라고 불리는 해녀노래 덕분입니다 독립운동가 강관순이 해녀들을 위해 만든 노래입니다 제주 해녀 항일운동의 중심지 중 하나인 우도 이곳에 강관순의 딸이 살고 있습니다 비록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유봉녀지만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으로 살아온 그녀 어린 시절 어머니는 그녀에게 늘 아버지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고생하면서 벌어도 제값을 못 받았대요 그게 제일 문제였죠 그때 저희 어머님도 그때 소라 장사를 했었어요 소라 장사를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걸 다 보면서 막 분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약소를 시키면서 그녀들 교육을 그렇게 시킵니다 자신의 어머니처럼 한평생 해녀로 살아온 강길려 씨 아버지의 노래는 삶이 힘들 때마다 위안이 됐습니다 바로 우리 애절함이 담긴 노래잖아요 여자들의 한이 담긴 노래 잠수들의 한이 담긴 노래 그래서 더욱 생각날 때가 제일 춥고 기운 날 들어갈 때예요 안그래도 안그래도 아버지가 부른 노래라서 지원 작사한 노래라서 자꾸 생각나긴 하지만 그때가 더욱 생각나는 거예요 노래 가사에는 당시 해녀들의 삶이 녹아 있습니다 장사old 한이 담긴 노래 바다 물결위에 시달리는 마 하루 종일 하였으나 본 것은 기막혀 살자 하니 한숨으로 잠도 안 오네 흔히 강인한 여성의 상징으로 여기는 해녀 하지만 해녀들이라고 낳을 때부터 강했을까요 이 험한 날도 바다에 나가는 건 척박한 땅에서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뭐 잡으러 가시는 거예요? 네? 뭐 잡으러 가셔? 섬게 지금 섬게 잡아요 섬게 섬게 잡고 도말 잡고요 옛말에 물질을 두고 저승 써보러 이승자식 살린다고 했습니다 바다가 춥고 무섭기는 마찬가지지만 어머니기에 참고 뛰어든다는 얘기죠 물질을 그만둔 지 10년이 지났지만 오늘도 습관처럼 바다를 찾은 강산옥 할머니 그녀도 한평생 물질로 자식 다섯을 길렀습니다 어릴 적부터 바다에 순응하는 법을 배웠던 강산옥 할머니 바다는 그녀에게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물질하며 놀던 시절 하지만 그 시절은 잠깐이었습니다 고향 산천 두고 부모 두고 가는 마음이 어떠셨소? 어떤 어떤 호소지 인력이 그 균인에 끌려가는 것보다는 낫을 거는 장중복이 1937년 중일전쟁에서 큰 타격을 입은 일본 일본은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해 한반도를 준전시상태로 만들고 중국 침략을 위한 기지로 삼았습니다 일본은 국가총동원법을 시행하며 한반도의 인력과 물자 공출을 합법화했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군대 훈련을 시켜 총알바지로 내몰 준비를 했습니다 강산옥 할머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이곳에서 훈련받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10석의 부락이 딱 증명을 했다 이제 부락마다 체보는 일본이 시영리 그다음은 성산, 오조리 그런 게 다 들어오라고 하면 마저스로 이 부락마다 넉줄로 세워 왔으니 저기 저기 쫙 그렇게 사는 거라 이건 그 안에 칼 막 생기는 것처럼 탁 잡아서 저 가운데서 탁 사그래요 훈련을 못 떼면 돼요 어르신 안 돼요 백올턴 시절 고된 훈련에 쓰러지는 사람들도 속출했습니다 고독하지 참 예를들아 안 어떡해요 훈련도가 바짝 거겨가지고 그냥 하시잖아요 병원들 그냥 말라는 들이면 귀엽죽고 그 전에 그래 오면 이 남궁을 아따놓으면 아따 늦게 내버리면 한 시간쯤 사람이 일어나 그래 또 이제 그니까 훈련을 맞고 그러던 중 어디선가 흉흉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처녀들 중 군인을 뽑아간다는 얘기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동생이 됐습니다 야 이제 군인을 뽑아간다나 초대장 부모님 뽑아간다나 나가 뭐냐 군인을 가게 되니까 일곱놈들한테 가거나 당하게 되지 않으시냐 대한민족은 또 요동네에 가는 하루강이 대마들 이런 해저들을 인수를 해기네 증명을 내기네 이제 그 맥도 하고 소라잡으러 자꾸 인수를 해가 그러나 이제 그대 알아보라 그대 알아봐 그래 이제 대마들 가고 칼칼 험한 꼴 당할까 두려워 서둘러 나간 출가 물질 만약 그때 남아있었다면 그녀는 다른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군인을 뽑아갈 거라고 뻔해 나는 겉년에 도망가면 내가 그때 우리 형 그때 뽑아간 사람들 지금 요한보 할머니들 아니에요 그거라고 지금 80세, 90세 된 요한보 할머니들 그때 뽑아간다 정든 고향 떠나 차디찬 타양바다에 몸을 담갔던 감산옥 할머니 고향이 그리울 때마다 해녀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정든 사방 열어놓고 어린 자식 열어놓고 악마같은 황금따라 제주도에서 어디라고 오라 뭐냐 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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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 차라, 차라 제주도에 해녀누 대마토로 일본 땅에 삶도 살고 물도 살고 물도 살고 방금 떠나 요 땅에 오라 오라 불려도 사나 불려도 사나 불려도 사나 일본 제2의 도시 오사카 이곳에 일본 최대 한인촌이 있습니다 한국식 상점이 즐비한 이곳은 오사카 한인들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에서도 보기 힘든 제주 음식들이 가득한 이곳 누구나 여기를 걷다 보면 제주에 온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여기는 제주도 분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옛날에는 이 생야구는 이 근처에는 제주도라고 제주도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넘어온 제일 한국인 1세대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며 생겨난 한인촌 일본 속 제주로 불릴 만큼 이곳에 사는 상당수가 제주 출신입니다 폭염으로 지나가는 이마저 찾기 힘든 거리 오늘따라 할아버지는 시원한 고향바다가 그립습니다 후르사타가 떡본하노? 후르사타는 제주도 안당면이 제주도 안당면이 네 우발에도 안당면 장편이 오사카 한인촌에서 장사를 했던 조응춘 할아버지 이제는 장사도 접고 그냥 소일중이지만 부지런함은 여전합니다 조응춘 할아버지가 살림을 도맡은 이유는 몇 년 전부터 병석에 누워있는 아내 때문입니다 노화 내 치매까지 앓고 있는 아내 아내는 3살짜리 어린애나 다름없습니다 어머니 밥 먹었어요? 몰라 할머니는 고단했던 생활을 잊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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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째 돌보다 보니 남편은 살림꾼이 다 됐습니다 네 어떤 사안가 데츠다운어 어 오시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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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는 좋으시겠네 우리 할머니 할머니는 처음에 호강이라요 호강이 이렇게 할머니 나 먹는 것도 할머니 먹는 것도 아침에 다 해줘 낮에 오면 먹는 것도 다 해줘 돌봄을 받아도 모자랄 나이에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할아버지 힘들어도 이렇게 지극정성인건 생사고락을 함께한 아내를 외면할 수 없어섭니다 할머니 시원하세요 그만 좀 되네 야 시원하다 저리 가보면 심부수 17살이 저를 시기 했 해 두들 두들 살아내 나만 혼자 나오란 그 내 그 시절엔 이슈옥 고급이 소세히 아 조용소에 해이 다니며 이끄지 이러이러 조용 이끄지 세기당 홀림 이끄지 이러이러 이슈옥 억지로 남의 나라에 끌려와 전쟁터도 나가고 하루 열두 시간씩 탄광에서 광부로까지 일했지만 보상은 커녕 아픈 상처만 남았습니다 남편 징용관 사이 대마도에서 물질을 했던 아내 그리고 그곳이 부부의 정착지가 됐습니다 대마도 왔어 고동 위에서 자꾸 50킬로 끌어였 아우미가 50킬로 까지 60킬로 끌어였다 20,21 서류들 새 새 새 새 새 연주일 에게 40년간 대마도 살망 했어요 일제강점기에 제주 해녀들이 가장 많이 출가물질을 했던 대마도 출가물질 해녀의 절반 이상이 대마도 바다를 누볐습니다 텅 빈 제주 바다와 달리 물건이 흔했던 대마도 물질하느라 바빠 눈코 뜰 새가 없을 정도였죠 아침이 10시에 들어가면 12시에 나와 12시에 오라그라 다 죽어서 죽여 먹고 5시되면 다시 들어가고 5시되면 이제 이즈 들어갑니다 대마도 한국의 아마산이 많았죠 하지만 그렇게 물질을 해도 일본인들의 배만 풀렸고 부부는 가난을 면치 못했습니다. 부부는 해방이 되고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향의 복잡한 상황이 부부의 발목을 붙들었고 그렇게 많은 이들이 일본에 남았습니다. 가진 고생에도 억척스레 살림을 꾸려왔던 아내. 이제 아내는 남편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입니다. 그런 아내를 위해 남편은 마지막 선물을 준비해뒀습니다. 손수 만든 유월함입니다. 이제 한 대거장 살면 죽어볼 거니까. 죽어서 제주도 갈까. 제주도에? 네. 일본에 안 살았어요. 70년 가까이 일본에서 살았지만 조응춘 할아버지는 늘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내가 말은 못해도 자신처럼 고향을 그릴 거라 생각합니다. 불편한 몸 때문에 외출이라곤 거의 없는 부부에게 유일한 낙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제1한국인들이 모인 돌봄센터에 가는 건데요. 외롭고 적적한 생활에 소소한 행복입니다. 20년 전, 나이 많은 제1한국인들을 위해 마련된 돌봄센터. 하나, 둘, 셋. 모두가 한국인이라 허물없이 어울릴 수 있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가 한국인 pandemic라도 통화하셨습니다. 이번에 조금 이게 Eles가? 지금 이후에 고향이 제주도인 분들에 case요. 제주도 고향 얘기하면 그이itting. 좀 clown이세요. 제주도에 고향력은 평화하셨습니다. 저는 제주도인 사람들이 오늘의 목소 spies 돌아가고 있어요. it wasn't necessarily not NF algebraPLE이에요. 손을 좀 올려주세요. 제주도가 고향이 될 것이다. 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할머니들입니다. 그때 군대와 등록된다. 어제 하자마에 군대와 놀아 놀아주시기 바랬다. 20년 때 보다.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넘어온 제주 해녀들은 대부분 물질로 생계를 꾸리며 살았습니다. 힘든 시대를 함께 산 이들. 그러나 그 기억은 자꾸 줄어만 갑니다. 야속한 세월은 수십 년을 같이 한 이웃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을 알아보게 하려 해봐도 무용짐을 어쩌면 할머니의 기억은 젊은 시절의 응춘시에서 멈춰 있는지 모릅니다. 제주도 성산맨 오조리 사람들. 자꾸 놀래가서 가서 영업을 받는다. 내가 산이 강원으로 먹으라고 주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번 처음으로 오늘 만나니까 이렇게 늙은 줄은 몰랐어요. 고무엿도 없던 시절. 얇은 무명옷 하나 입고 찬 바다에 뛰어든 사람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몸 하나 간수하는 것조차 힘든 지경이 됐습니다. 한평생 타양바다에서 고생만 하다가 이곳을 고향삼아 여생을 보내는 사람들. 만약 고향에 계속 머물렀다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았을까요. 19곳 다운 나이에 출가물질을 낳은 김순옥 할머니. 오랜만에 딸과 마주 앉아 이 시절을 떠올립니다. アマさんしててんの、若いときに。 なんかしたら、涙が出るんですよ。 頑張ってきたもんね。 頑張ってきたもんね。 朝早くから遅い6時、7時まで暗くなるまで、夏はアマさんやってて、それからご飯。 冬はイカのカワムキとかも、一緒にイカ干して、干したやつをみんな振ってたから。 初めては、彼女との子は、一緒に予算する人生。 違いは、彼女との人の様な影響を見た。 そういう名前は、彼女との彼女がいるんだよ。 彼女とも彼女、彼女との彼女との彼女が行われたように、彼女の彼女との彼女の彼女はとても、経騻しよう。 はい、彼女との彼女はとてもいいですね。 바다 밑에서 죽도록 일했지만 해녀들에게 돌아온 건 차별과 멸시였습니다 일본인과 달리 어업권이 없는 제주 해녀들은 폐선의 고철을 건져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동남쪽 보소 반도에 자리한 호타 제주 바다를 닮은 이곳에 한 제주 해녀가 있습니다 2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이곳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는 홍성랑 할머니 그녀는 보소 반도의 마지막 1세대 제주 해녀입니다 고수구의 손으로 위치한 호타 귀엽은 유명한 호타 허락이 안 좋아하지아? 가만히 얼음? 절대 오늘 밥 먹을 텐데? 비싸고 안 먹어요 어리 고기나 일기시키세요 전부自分でご飯も食べられて 車椅子も長い時間座っていることができたんですけれども 徐々に年齢を重ねることによってご自身で食べることが難しくなっているので 食べる量も増えていたり減っていたり 아무리 거친 바다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정정했지만 갈수록 쇠약해지는 홍성랑 할머니 그래도 물질 얘기만 나오면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홍성, 홍성은昔 아마도 했었었죠? その時のお話を少し聞かせて 潜って何を取っていたの? どれくらい潜れるの? 9mぐらい潜った すごいね その時のお話を少し聞かせて その時のお話を少し聞かせて あなたが死にすることだったよ そんなこともあったの? そんなことも3回あった 3回も? うん 死づる危機も過ぎたので 병馬 앞에서 무너져 버린 몸 その時のお話を少し聞かせて 助けてくれた 助けてくれたの? 한많은 삶을 자꾸 되뇌는 할머니는 그 자체가 우리의 아픈 역사입니다 海を思い出すかもしれないからさ 海を思い出すかもしれないからさ 불과 10년 전까지도 물질을 다녔을 정도로 한평생 해녀로 살았던 홍성랑 할머니 그녀는 시대의 파도에 휩쓸려 이 머나먼 타양까지 떠밀려왔습니다 日本社が 구매한 사람들이 고람 재택 문의용 가진무용 ペイドレ 책임が 돌아왔습니다 돌아왔고 군대 안으로 전쟁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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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왔고 조연히 돌아왔죠 매일 고생が 전쟁を 食べることも 食べることも 원치 않았던 일본행. 그때부터 그녀의 가혹한 삶은 시작됐습니다. 죽으나 사나 그저 물질로 연명했던 웅성남 할머니.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다담이 한 칸짜리 신세를 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녀의 가혹한 삶은 한국의 가혹한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가혹한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성남. 그녀를 잊지 못하는 이가 또 있습니다. 그녀를 어머니처럼 여겨온 이 덕웅 씨입니다. 이곳에 도르묵관을 놓고 가마도를 만들고, 휘지기를 위대고. 고단을 놓고 이곳에 닦아줬습니다. 아직도 홍성남 할머니 모습이 눈에서 난 그녀는 그녀가 살아온 세월을 알기에 가슴이 아픕니다. 불쌍하다고, 왜 이렇게 일본까지 와서 고생하느냐 해서 차별을 받고. 나는 그녀의 어머니한테는 많이 신뢰했습니다. 왜냐 하면 어머니하고 같이 다니면 조선지 조선지 합니다. 어머니는 없는 것들에, 걸어가는 것들에 본인 한국사람 조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하고 같이 다니는 것이 싫어하는 것은 내가 조선지라면 알지 않은가 해서 같이 걸어가는 것이 싫어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속지 않은 마음으로 홍성남 할머니를 대해온 이 덕웅 씨. 왠지 그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덕웅 씨가 지인과 함께 오랜만에 홍성남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반가운 얼굴이라 그랬을까요? 홍할머니는 반번에 알아봅니다. 전보다 몸은 쇠약해졌어도 정신만큼은 맑아진 것 같아 마음이 놓입니다. 거친 바다에서 고향을 그리며 수없이 눈물 지었을 홍할머니. 마음만은 언제나 고향 바다에 있습니다. 발전이 나와서 bonding이 높 הת지 않았어요. 그러나 희시키는 걸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피지키는 걸 못하다고 해요. 일어난 일요일에 가요. 식의 같은 장난감으로 가면 안 돼. 아长환 할머니는 웹SC이 많았다고. 천주여 죽도록 살아온 세월이 부끄럽다는 홍할머니 하지만 정작 부끄러운 건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그녀들의 아픈 삶을 외면해왔기 때문이죠 그녀의 읍조림에는 한많은 삶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그녀의 읍조림에는 지동을 등에다지고 바닥물에 집안 삼고 갈막이는 벌을 삼아 칠세에 일분 나오람 남강 거치도 문사라 보고 칠성판을 등에다지고 바닥물을 집안 삼아 갈막이는 벗을 삼고 두렁박을 깨남 삼고 이전에 살다 한구나 이팔 청춘인의 몸은 바닥물 속에서 다물어지고 줄인 삶 속에 바다를 건널 수밖에 없었던 해녀들 그들이 사라져갑니다 그들이 사라진다는 건 거친 파도를 해치며 차별과 편견을 이겨낸 이 땅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 가슴 아프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이들 바로 현해탄을 건넌 해녀들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